먼저 증상이 경미할 때는 운동 등을 통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뭔가 수리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간단하게 미세내시경을 통해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내시경을 이용하여 무릎 관절 내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연골, 연골판을 다듬을 수도 있고요. 봉합하는 치료부터 줄기세포까지 모두 간단한 내시경을 통하여 내 무릎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관절 보존 치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소침습 관절 내시경 치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침습 관절 내시경 치료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치료 장비로 병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관절 안에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 통증의 원인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손상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봉합을 하고 필요하다면 줄기세포나 이런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골 및 연골판 파열, 그리고 인대 파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상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병변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안쪽에 저렇게 찢어져 있는 연골판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게 조그마한 기구가 들어가서 저렇게 다듬어주고 손상된 부분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는 건데 저 틈은 한 5mm에서 6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럼 비교적 예우가 좋은 사례 들어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까요? 이 환자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연골판이 저렇게 딱하고 찢어져 있습니다. 연골판이 파열되면 이로 인해서 저 위에 있는 연골들이 손상이 되게 되고 달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시경을 확인을 해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저렇게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연골의 손상은 거의 보이지 않아 이렇게 빠른 시기에 연골판을 봉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예우가 좋은 사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연골판의 뒤쪽 부분, 저희가 오금이 아프다, 당긴다고 할 때 저게 손상된 부분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저렇게 바늘과 실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게 해줍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주에서 6주 정도 되면 봉합된 부분이 아물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손상되기 전과 같이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절개로 관절 내부의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흉터가 거의 없는 매우 작은 틈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절개로 치료 후 치료 부위에 감염이랄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다른 치료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또한 1, 20분 정도만 다리만 마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고령,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치료 부담이 굉장히 적고 경우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 치료 후 다음 날 보행이 가능하여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골, 인대 등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확연하게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무릎관절보존치료, 오다리 교정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치료는 관절 내에서 도배 같은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하는 치료였다면 교정술은 이 연장에 있는 건물이 실내도 좀 지저분한데 건물 자체가 좀 기울어서 이것까지 수리하게 되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만 71세 이하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이 대상이 되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아직은 활동이 왕성하고 관절염이 내측이 심해지게 되면 다리가 오자로 좀 형태로 휘어지게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리가 오자로 휘어있으면 우선 걷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릎 안쪽이 달아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면 다리의 모양이 점점 오자로 휘어지게 되는데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걸음도 어렵고요. 허리 혹시 이렇게 곧게 펴고 걷기가 어려워서 오래 걷기 힘든 상태가 옵니다. 또한 다리가 점점 변형이 진행되고 통증은 계속해서 악화가 됩니다. 오다리는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앞당길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치료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무릎 안쪽에 퇴행성 변화가 집중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내시경을 통하여 무릎 관절 내에 필요한 치료를 하고 이후 휘어져 있는 다리를 살짝 교정하게 됩니다. 교정술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에게도 가능하며 본인의 무릎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력과 운동력이 매우 높고 본인의 무릎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큰 부담인 무릎을 꺾는 그런 재활치료 등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줄기세포, 연골판 이식술 등 다양한 추가적인 수술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고 본인의 관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게 반갑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치료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이유가 좋은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환자분은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수술 전에 무릎 안쪽이 이렇게 딱 붙어서 관절염 사기로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인공관절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무릎축만 살짝 이렇게 교정하는 교정술을 했고 이렇게 시소가 기우는 것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리가 교정이 되면서 현재는 골프도 잘 치고 등산도 잘 다니는 아주 활동력이 왕성한 환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무릎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무릎관절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주의할 사항들도 한번 챙겨볼까요? 네, 무릎관절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모든 치료 방법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드물게 염증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력 회복이 동반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고비용의 연골 재생 약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진단 기준과 적응증에 부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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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